평소 아름다운 소원을 청하십시오. 평소 아름다운 소원을 청하십시오. 평소 아름다운 소원을 청하십시오. 편안한 호흡을 코로 깊게 들으시고 잠시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내보내면서 양발 양손 양어깨를 편안하게 하십니다. 다시 숨을 코로 깊게 들으시면서 가슴 등을 부드럽게 펴시고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내보내면서 자신의 건강 또는 주입분의 건강 좋아졌으면 하는 부위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힘을 빼주십시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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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서 자신이 가장 기쁘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밝은 마음과 밝은 얼굴을 하시고 스마일 쌩그듣고 눈을 뜨십시오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굉장하시고 좋은 날도 있시오 고맙습니다